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툼어로 3연, 오늘이 마지막 말인데, 그중에 낮 보면, 오늘 퀘스 중에서 저와 윤소흥이 마품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 정윤소흥 분부터 마품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본툼어로에서 한정원 역할을 맡은 윤소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날까지 극장을 찾아오신 많은 관중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무거운 카메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마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본툼어로 지금이 세 번째 시즌이었고, 2026년도에, 1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10주년을 기다리고 있고, 또 10주년, 5월인가요? 네, 모두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시즌을 거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수는 오늘도 안비가 되지만 다음 시즌 금수 몰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마지막 전략 공연도 예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마찬가지로 맞공을 하게 된 금수님의 고분정입니다. 너무 한여름 연습실부터 지금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쭉 지나면서 굉장히 뜨겁게 때로는 아프게 소절하게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 도둑에 의해서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2013년의 여름과 가을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어쨌든 막공이 또 나갔으니까. 다시 날 공연, 마지막으로 경기의원, 부모님의 편을 아주 시도해주시고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저희만 같은 미안해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지난 3개월간 학교 분들 정말 고마웠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